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카메라를 플러쉬를 이런 방향으로 찍는 사진과 또 이렇게 돌려서 찍는 사진에 따라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가지 왜곡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구요 오늘 시간에는 연예인들을 실제로 보게 되면 와 정말 얼굴이 너무 작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와 얼굴에 왜 이렇게 살이 없어 피골이 상접해 있네 이렇게 그래서 광대뼈하고 턱뼈 등이 그냥 팍팍 보이면서 볼이 이렇게 쭉 꺼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얼굴에 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상이라던가 또 동영상 또 사진에서는 얼굴에 살이 그렇게 많이 안없어 보이게 전혀 말라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실제로 보면 그렇게 얼굴에 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사진이나 동영상에서는 살이 그렇게 별로 없지 않게 나오게 되는지 그 성형의학적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것은 이와 같이 입체시이기 때문에 거리감이나 공간감을 비교적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카메라는 광각 단한 렌즈로서 입체감이 떨어져 평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초식 동물과 같이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적을 살펴야 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왼쪽과 같이 두 눈이 서로 반대쪽에 붙어 있어서 그 시야각을 넓게 함으로써 그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그 유용한 반면에 다른 개체를 이렇게 사냥해서 살아가는 맹술이나 인간 같은 경우에는 두 눈이 오른쪽과 같이 전면을 보게 됨으로써 거리감과 입체감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즉 두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렌즈가 이렇게 하나인 카메라의 특성상 평면적으로 나오게 되겠구요 또한 렌즈 크기가 작은 광각 렌즈의 특성상 이러한 왜곡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실제로는 왼쪽과 같은 눈금이 오른쪽에 배럴 디스톨션과 같이 가운데 부분이 불룩하게 커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배럴이라는게 이러한 통을 말하는데 뭐 국제 유가가 1배럴에 뭐 40달러다 50달러다 할 때 이 배불뚝이 통이 되겠습니다 즉 사진이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화면 중간에 사람 얼굴이 있다고 한다면 얼굴이 실제보다 퉁퉁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살집이 좀 있는 사람은 사진빨이 안 받게 되고 얼굴이 조금 말랐다 싶어야 사진이나 영상에서 적당한 골질과 육질 비율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골과 육의 비율이 50대 50이라고 할지라도 이 50%의 육질이 피하지방층에 있는가 아니면 깊은 내장 지방으로 있는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얼굴에서는 눈밑 지방이나 불독살이 내장 지방이며 이렇게 아이 피부와 같이 그 뽀송뽀송하면서 그 윤기가 나면서 이렇게 보습작용이 잘 된 듯한 피부는 여기 피부의 조직학적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맨 위쪽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빨간 타원형에 있는 지방층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피부 노화가 되면 이 빨간 타원형의 지방층이 소실이 되는데요 만일 얼굴 살이 말랐다고 하더라도 이 빨간 타원형의 지방층이 탄탄하다면 그 뽀샤시하고 탱탱한 얼굴이 되어 말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로 개발된 시술이 바로 물방주사라는 것인데요 이 수분을 함유하는 히알루론산을 이 빨간 점선 원층에 주사하게 되면서 이 시든 꽃잎에 물을 주워서 다시 탱탱하게 만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인간의 피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젊은 여성의 손등 피부와 나이든 여성의 손등 피부를 비교해 보시면 젊은이의 손가락의 두께가 나이든 여성보다 얇습니다만 말락갱이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피부 바로 밑에 지방층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피부 깊은 층의 지방이 많게 되면 퉁퉁하게 보이게 되고 피부 바로 아래층이 탄탄하면 얼굴 살이 없더라도 뽀샤시하니 안 말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뽀샤 버플이나 이런 것들로 얼굴을 예쁘게 하는 효과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예인들의 얼굴이 말라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3번의 얼굴 외곽선의 눈코 입 안코 비율이 되겠는데요 안젤리나 졸리나 키라 나이틸리 송혜교 김태희들의 얼굴에서 광대뼈가 보이면서 사각턱뼈가 보이면서 볼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깡 마르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얼굴들의 특징들은 이 얼굴 외곽선이 조금 말랐다고 하더라도 애교살이 도톰하거나 콧볼이 방방하거나 입술살이 풍성하여 윤곽선의 얼굴 외곽 윤곽선의 그 육질 부족을 눈코 입 안코에서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얼굴 비율 그러니까 얼굴 외곽 윤곽선에서의 지방은 별로 없으면서 눈코 입 안코에서 애교살이 도톰하게 육질이 풍성하거나 콧볼살이 도톰해서 또한 말라 보이지 않다거나 그 다음에 입술이 이렇게 도톰하면서 볼페임이라던가 볼페임이 있게 되면 육질 부족으로 느끼게 되는데 반면에 입술살이 도톰하게 되면 그 육질 부족을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코 입 안코 비율이 증가되면서 얼굴 여백이 감소되면서 얼굴이 한층 작아 보이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 지방질이 얼굴 여백에 있게 되면 얼굴이 퉁퉁하게 커 보이게 되고 지방질이 얼굴 눈코 입 안코에 있게 되면은 얼굴이 작아 보이게 되는 그러한 원리로 인해서 그 연예인들이 실제로 보면 얼굴에 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많이 안 말라 보이는 그런 바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눈코 입 안코에서 어떻게 살집을 주어서 얼굴이 안 말라 보이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